스가리아 일정 다리오 왕 제2년 8째 딸의 요하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하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화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요하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요하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요하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망군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하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망군의 요하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 2년 11째 달고 서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리아의 아들 선지자 서가리아에게 요하의 말씀이 이만이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요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요하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영원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요하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망군의 요하여 요하께서 언제까지 에루살렘과 요다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시인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요하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요하의 말씀에 내가 에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하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용임으로 에루살렘에 돌아왔은정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에루살렘이의 목줄이 처지리라 망군의 요하의 말이네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요하의 말씀에 나의 성목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요하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에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중 내게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대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루살렘을 헛더린 뿔이니라 그때 요하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헛더려서 사람들이 넝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덜어 유다 땅을 헛더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거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에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느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에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각 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 하라 요하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우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헛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망군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열악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들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망군의 요하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요하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빠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미라 그날의 많은 나라가 요하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여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망군의 요하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요하께서 장차 유다를 고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요하 앞에서 잠잠할 것은 요하께서 그의 고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시미니라 하라 하더라 3장 대제사장 요호수아는 요하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요하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요하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사탄아 요하께서 너를 책망하느라 예루살렘을 택한 요하께서 너를 책망하느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요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요하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호수아에게 이러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요하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요하의 천사가 요호수아에게 정언하여 이르되 망군은 요하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교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에서 다스릴 것이오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요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안전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내게 삭을 내게 하리라 망군은 요하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망군은 요하가 말하느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아셨느니라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누머가 있는데 하나는 금 그릇 금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하께서 서류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서류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뚤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요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서류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적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방군의 요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서류바벨의 손에 다린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요하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그름을 흘리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의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리니 그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9비시여 너비가 10규비시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두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망군의 요아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두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이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것이 에바인이다 하시고 또 이러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요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 뒤에 둥근 한 납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요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한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요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하면 그것이 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